자 어쨌든 어 뭐 이렇게 어렵게 어제처럼 그 백화점처럼 되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아 다행스럽다 할까요 자 슬슬 가죠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잠깐만 너무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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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자 좋아요 야 총 희한하게 쏘고 있죠 지금 이쪽이에요? 이쪽이야 이쪽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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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일로 와봐 이쪽이야 이쪽 자 몰려온다 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자 너룸님이 지금 많이 가야죠 위치? 위치가 어딨소? 도망간다 저거 아 개새동계 없는데 그러게 그 옆에 구멍이 있었는데 있어요? 제새동계 있어요? 없죠? 가야돼 그냥 우선 가보죠 위치는 못 죽였어 근데 너룸님은요 처음 하시는 거예요 다 경험이 있는데 너룸님이 처음 하시는 거라 어 링크님이 막 가실 때 너룸님은 조금 따라가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자 너룸님이 튕겨 나가신 것 같은데 어디로 간 거야 근데 자 잠깐만 얘기하다가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 이쪽인가요? 어디로 가고 있었어? 자 우리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저쪽이군요 아 네 잘못 봤어요 자자자자 갑시다 자자자자 갑시다 자 똥통이다 똥밭이다 야 진짜 많이 온다 이게 세계대전 제트 영화랑 비슷하죠 그래요? 키니까 좋아졌어 크니까 하하하핳 못하니까 자 갑시다 그래도 잘 못하고 있어요 되게 잘 가고 있어요. 헬기가 있어요. 쓰세요. 쓰세요. 빨리 빨리. 약이 또 있어요. 먹어볼까? 있는 거? 먹고 갖고 가자. 좋다. 괜히 먹었다. 왜 안 죽었니? 야, 가자. 스모커. 야, 왜 이렇게 참았니? 빨리 가보자.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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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너루님이 좀 심심하시긴 할텐데. 자, 차지죠. 차지. 야이. 롤러코스터 턱 올라가야 돼. 온다, 온다, 온다. 이렇게 많이 와. 신이 났네. 이 잡바스리. 왜 이렇게 신이 난거야? 아이고야, 나 탄 떨어졌어요. 이거, 봐봐. 뭔데? 뭐 당하는 거예요? 이거 눌러야 되잖아. 눌러, 빨리. 이거 타고 가는 거 아니야? 이거 타고 가는 거 아니야? 타고 가는 거 아니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아무튼 가는 거. 아이, 드러이지. 드러이지. 툴툴툴해놨어. 술 마시려면 공기 마셔야 되는데. 네. 네. 정말 들어갔다 나온 것들은 다 더러워. 깨끗할 수가 없어. 잘 가고 있어야 돼. 네. 누워서 또 가고. 미끄러지면서 또 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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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버릇 gulllllllll. 아. 재밌는 부분인데, 너로님이 지금 죽으셔가고. 아깝다. 어. 음차다. 잘했다. 어. 아이씨 아이씨 나 뭘 맞았니? 찾아 찾아 아 죽겠다 이거 이거 고지가 됐다 아 컴방에 어어 침뱉는 아이가 왔어요 아우, 드러움이 자꾸 안되겠다 되겠다 이게 아우, 드러워 자, 깼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자, 지금 당장은 안전하대요 어둠의 축제 자, 다행스럽게 어제보다는 순조롭게 게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개머기단님 어서오세요, 김태균님 반갑습니다 자, 어제보다 굉장히 순조로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폭망해가지고 저거 되진 않았죠 한번도 그니까, 이거, 이거 마지막이 콘, 공연장이죠? 공연장에서 싸우는거죠? 공연장에서 싸우는거 어려웠던거기로 기억하는데 맞나? 공연장에서 싸우는거? 아, 마이크 아, 마이크 네네네네네 아, 경독님은 PC방 오셔서 하는거였구나 맞아맞아맞아 그래그래, 어제 막 그런 말씀하셨었어 방송할때 PC방가서 한다고 아우 감사해요 감독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10시까지 계신데 자 10시 이후에도 진행이 되긴 할텐데 그때는 뭐 다른 분들이 참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갈까요? 됐습니까? 출발해도 될까요? 아 잠시만 기다려 봅시다 자 피 묻은 기타 자 난리가 나고 있죠 뭔가 어 이상한거 네네네 그렇죠 어려워요 여기 제 기억으로도 되게 어려웠던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가죠 잠깐만 농성해 농성 너무 난잡한 상황 농성해 농성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죽여봐 손을 내줘봐 짐승들 돼지들 총이 있대 총있대 총있대 어후 어 뭔 소리냐 아 원거리에선 너무 안좋아 아 원거리에선 너무 안좋아 원거리도 아니지 뭐 아 원거리에선 너무 안좋아 아 원거리에선 너무 안좋아 아 원거리에선 너무 안좋아 탱크 탱크 뭔 탱크 갑자기 탱크가 나와 야 거의 짱돌 없잖아 아 남쪽으로 진짜 자키 네 좋아요 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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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코 소모코도 있었던거 아냐 아 자 쉽지가 않아요 자 RGS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 게임 참여하고 싶으시면 카페에서 신청 해주시면 우선 쪽으로 제가 댓글 달아드릴게요 자 봉관전TV의 게임도 함께 방송을 만들어가는 봉관전TV의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고 싶으신 분들 위치있어요? 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함께 협동 조류를 한번 짜볼게요 두 분 그냥 치료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네네네네네 네 너르님은 지금 치료하는게 좋군 나이크야 어찌다 자세가 짱이다 어디서 이렇게 비오는거야 이 분들이 누구야? 아닌데? 저쪽이야? 어디야? 어디로 가야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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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치료해야겠어 응 얼굴이 없어 가자 아아... 내 눈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마 갈아버지 말아야겠네. 얼굴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었군요. 오늘 이상하게 얼굴이 빨개. 술을 한잔한 것처럼. 술을 마시고 지금 방송하는 것처럼 얼굴이 빨가죠? 네네네. 에드온 오류가 나고 있어요. 네네네. 재밌죠? 신나는 현란한 움직임. 이 길을 조심해. sci-fi 기 mart 루와스! 아, 해외을 날내고 있습니다. 보퍼러! 보퍼러! 자, 갑시다! 어? 공연장 드디어 왔어요. 공연장이 되게 어려웠던 걸 기억하는데, 자 제가 죽을께요. 파이프 폭탄 여기 있어요. 요거 요거 요거. 파이프 파이프. 되게 중요해요 파이프 폭탄. 네 안되겠어요. 제가 들께요 파이프 폭탄. 자 버튼이 어딨니 근데. 릴러십니다. 좋아요 깔끔해 깔끔해. 저쪽에서도 온다. 쉽다. 되게 쉬워 이 상황. 이쪽에서도 온다. 네네네네 그러죠. 헌터다 헌터. 열렸대 열렸대. 빨리 와 갑시다. 빨리 와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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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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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됐다 됐다 가자. 됐다 됐다 됐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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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달려봐. 위치 위치. 위치 위치다. 아이고 조심해야겠다. 건들지마 건들지마 위치 빨리 가버려 가버려. 아이씨. 아이씨. 튀네 지금. 방법이 없으리라. 위치는 무서운 아이. 장ре 여행을 Estimulmum. 위치 här. yerde 빛이 많으려. 내 몸tan 중 소식. 내가 내려면. وق這하면 안ün정 racist Bart. 배달인대. 여기 배달 구입 on. 이거 안전가옥에서 많은 건 처음 봤다 야 놀랬다 청가옥에서 튀어나온 건 처음 봤어요 저 그 양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높다 자 펌프 네네네네 네네네네네 천천히 누릅시다 우리가 부대 시작 그거를 천천히 눌러요 그래야될거 안주고 네네네 그럽시다 우리가 천천히 할게요 보리차님이 지금 허리가 좀 아프시대요 그래갖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지금 조금 강하신 상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이번에는 한번 함께 넘겨봅시다 여기 다녀 나가자 이거죠 나가버려 나가버려 나가고 자 자 잡니를 지금 해 주실 것 같은데 자 이거 어떻게 할거야 여러개가 있네 신뢰 신뢰다 야 이게 뭐냐 이게 시작부터 야야 죽여봐 뭐 뭐 누구야 누구 됐어요 됐어요 야 어렵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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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소리가 났다는데 돼지 소리 네 제가 켤게요 제가 가서 켭니다 불 불 자 켰습니다 어 재세동기가 있었구나 아 근데 저거 메디킷은 어디있어 아 여기 있구나 메디킷 여기 있는지 알았어요 핑이형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안좋고 다 안좋아 중국 써본가가 화병 화면병 어딨어 화면병 자 보리차님이 하세요 보리차님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거 눌러요 고고 고고고고고고 눌러 고고고고고 그리고 나의 조리탈이 올라오세요 이제 올라와 올라와 근데 저건 언제 터뜨리죠? 좀 이딴 터뜨리면 되나? 량님, 영월빈님, 헤블드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무엇을 틀려주셨으면 환영합니다 종으로 쫓는 게 있겠나, 지금 찾아라, 찾아라 저건 지금 쇼링하면 돼 지금 쇼링할까? 자, 퇴링할까? 퇴링할까 자, 퇴링할까? 자, 퇴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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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뱉는 애! 침 뱉는 애! 저기 온다! 잠깐만.. 아 저쪽에 있는데.. 젠장.. 메롱.. 너무 중하다.. 여기 있지롱.. 메롱메롱 어! 주방 죽였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특수준비인가봐! 오 이쪽으로 막온다! 터치! 저쪽으로 막온다! 뱉는 애! 뱉는 애! 뱉는 애! 들어온다! 치퍼도! 너! 뱉는 애! 너른 애! 뱉는 애! 어이구이 뒤 뒤 뒤 네 됐어요 아 진전없다 아직까진 아 나 힐해야겠는데 어려운데? 안좋아 아니면 절구 싸이구나 어? 아들 사귄도 다 없다 아 너도 없다라고 올라가요? 왜 올라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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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틀려 자 틀려 보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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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틀려 보자 됐어요 수고했어 나 힐하는 동안 자 광장인거 왔어요 모발 헤이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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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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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안 탄 거구나! 자, 됐어요! 신경롭게 잘 됐네요. 네네네네네. 자, 이러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단출했다!